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우리 사회의 룰, 규정, 이걸 바꾸는 최고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검수한 법 같은 경우도 마지막 지금 비대고 있는 게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졌죠. 또 대법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어떤 재판, 결정적으로 사실 이재명을 살려놓은 게 대법원입니다. 그렇죠. 현재 대법원입니다. 1심, 2심 다 유죄난 거를 대법원에서 무죄나게 한 게 바로 지금 현재 대법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현재 대법원장하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13명 중에서 8명이 다 진보 성향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금 보면 여기 아예 지금 민변 출신 등등 해서 헌법재판소도 지금 압도적으로 다 진보 출신들이 많아요. 9명 중에 한 6명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내에, 김명수가 2014년도에 그만두는데요. 그렇죠. 3명을 추천하고 갈 수 있어요. 대법관을 추천. 대법관은 무조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국회 청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김명수가 들어와서 임명한 사람들 대부분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또 무슨 민변회장 등등 해서 다 이쪽 출신대로 전부 다 해놓은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이 법원 판결이 보면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바꿔야 될 절호의 기회가 한 것이고.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이제 대통령 3명, 그다음에 법원, 대법원 3명, 그다음에 여야 한해서 3명. 이렇게 해서 9명이 구성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대법관의 구성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좀 김명수가 제청하고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은 대선 출마도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나왔고. 대장동 수사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이번에 정영학 녹취록 그거 다 까졌잖아요. 거기도 보면 50억 클럽 6명, 1명 다 10명 그대로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권순일 50억 클럽에 들어있어요. 대법관이라는 자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일개 부동산 개발업자 거기하고 엮여가지고 말이죠. 그 법리를 새로 쓰고 뭐를 뭐하고. 이게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헌정질서 파괴행이다. 헌정파괴행이에요. 이거는 국가의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대법관의 구성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종신형이고요. 종신형이죠. 종신형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대법관을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 공화당 출신 대통령, 민주당 출신 대통령 누가 지명하느냐. 그러니까 종신직이다 보니까 이건 솔직히 좀 운이 많이 작용하죠. 맞아요. 인기가 없다 보니까. 공화당 대통령 인기 중에 어느 쪽 대법관이 돌아가실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맞아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반반 정도. 반반 심해도 6대 4. 뭐 이런 정도 균형은 좀 맞추는 그런 전통과 관행이 있는데 우리 지금 대법원은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김명수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인데 14명인데 한 10명이 저쪽이에요. 문재인 정권에 다 임명된 사람. 10명이 저쪽이에요. 이 심각한 불균형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낙태죄를 갖다가 이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그게 뭐 이 판결문이 초안이 유출돼서 지금 뭐 시위가 아주 장난하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동안 보면 특히 이제 정교조 법의 노조 판결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판결들을 사실은 이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이 뒤져버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김명수 들어와서. 더군다나 이제 제일 한 게 이제 은수미. 은수미. 그다음에 은수미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 실수를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서 은수미를 살려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제일 아주 결정적인 것이고 결국 이게 그러다가 또 김명수가 뭡니까. 결국 이제 그 저 자기 부장판사 관련해서 탄핵 그 밖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거짓말해서 판사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원래는요. 한 명을 검찰 출신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관례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안대희 대법관. 네. 안대희 대법관. 그런데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러다 보니 더군다나 깜이 안 되는 대법관들 특히 뭐 노정이라든지. 노정이. 아시겠지만 노정이 한 번 보십시오. 진짜 민유숙 노정이. 뭐 이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이걸 해놓으니까 이 판결 자체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노정이 한 번 이번에 그 중앙선관위 그거 한 번 보십시오. 저런 수준 이하의 사람이 지금 대법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정말 이건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이 분야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정상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윤 대통령께 좀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 가지 얘기한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 최고 사법부의 멤버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정치하고는 좀 엄격하게 분리된. 그야말로 법리에 충실한. 네. 그 다음에 시민적 양심에 또 이렇게 딱 입각해 있는 이런 분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검찰 출신은요. 대법관 한 명 헌법재판관 한 명.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이 문란해진 사법질서가 좀 바로잡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다면 이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책하고 또 기업들이 좀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성장의 자본의 역할을 할 때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하잖아요. 이 소셜캐피탈 사회적자본이라는 게 바로 이 법치의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법부를 제대로 만든다는 건 이 소셜캐피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오늘 사실상 처음으로 가동을 한 겁니다. 하여튼 윤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처음에 화두로 내걸고 저는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tf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지금 경제 문제는 정말 초당적 뿐만 아니라 정말 온 정부의 역량을 투입을 해서 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총리 인준도 안 해주고 지금 장관들 저거 다 지금 하겠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또 한 번 심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지방선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찬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냥 우리 그것만 하면 된다. 바로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어느 정권이든지 이렇게 나오면 최대한 야당은 일단 일단 협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비판하고 그걸 토대로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아예 출발을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출발 못하게 하다가 지들끼리 똥벌 차갖고 지들끼리 한숨만 푹푹 치고 그냥 지들끼리 그냥 청문회 스타 돼갖고 막 난리들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한동훈 청문회가 신의 한 수 같아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검수한 바 검수한 바 처음에 뭐 조금 헷갈리는 분들도 아니 쟤들이 검수한 바겠어? 저런 인간들이 만든 법안이 오죽하겠느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모와 이모 씨도 모르고 법인과 사람 이름도 구분 못하고 아니 이런 친구들이 지금 법조문을 만들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영배는 거의 문맹이더라고요. 허어 오거니제이션인데 뭐 그것도 그냥 오역을 하고. 김영배. 민영배. 김영배가 그랬어요. 아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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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배는 이제 위장탈당이고. 위장탈당뿐만 아니라 프락치 사건. 프락치 사건 그것도 하고. 저 윤호중이가 의문에 여러 명이 똥뿌리 찼네요. 여러 명이. 하여튼 참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참 여러분들 많은 이걸 보시면서 참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했다. 뭐 이런 한탄을 할 텐데요. 어쨌거나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부터는 여러 가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야당복만 바라지 말고. 실력을 보여줘야죠. 이게 한동훈 청문회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복을 본 거예요. 야당복을 본 건데 야당복에만 의지하는 정치로는 결코 안 된다. 어쨌거나 오늘 많은 분들이 2만 명 넘는 분들이 동시간 시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새로운 소식 또 새로운 관점 또 이런 사실관계에 근거한 논평 이걸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누가 새로 나오시죠. 네. 이제 앞으로 목요일에는요. 저희가 이제 현정님이 이제 점심 때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 시간 점심시간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하루를 평일에 하루를 이제 목요일에는 현정님 아쉽지만 현정님 대신에 또 현정님 못지않은 또 언론계의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 아주 중앙일보가 자랑하는 에이스 또 거기도 정통정치부 기자 출신이죠.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도 여러 차례 해서 네.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중앙일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강찬호의 투마치토코라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이제 강찬호 논소녀를 모시고 네. 또 이제 현정님이나 저희하고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최소 다섯 번은 여러분들 뵙니까요. 여러분들 또 한 음식만 계속 먹으면 조금 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또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접하시면 여러분들 이거를 더 키워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강찬호 논설위원이 최근에 그 선관이 문제를 아주 칼럼으로 집중적으로 부과해서 특정해서 선관이 다 날려버렸어요. 선관이 다 날려버린 게 그 강찬호 논설위원입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입니다. 아주 민원인 기자고요. 또 그 아버님도 아주 유명하신 법학자이십니다. 어쨌거나 우리 내일은 저도 또 취재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릴 테니까 저는 열심히 또 취재를 하고 내일 또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또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